지금 그 해방 이후에 뭐 잘 아시겠지만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을 만들었죠. 그로 인해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많은 반민특위에서 신입파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 법적에 세우고자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반민특위를 누가 해산시켰습니까? 이승만이요. 이승만과 그 똘만이 경찰들. 그렇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 세력들. 그러니까 미군정이 당시 친일파들 다 대거 불러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거 불러들이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관료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최규환이 대한적 집사사 총재했던 강영훈 같은 사람들도 만주 육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해방된 다음에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를 고문했던 자기를 잡으러 왔다 갔다 왔는 그런 놈들이 고위직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 생각해보시죠. 그래갖고 분통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막 암살하고 막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었어요? 아니 그 대한광복군 사령관이 지청천 장군이고 그리고 부사령관 형식이 약상 김원봉이었거든요. 김원봉이죠. 대한민국 입시정도의 충식이에요. 백범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백범이 그래서 좌우합작운동을 하고 약상 김원봉을 끌어들고 그래서 약상 김원봉이 재혼할 때 주례를 백범이 서줘요. 이렇게 통이 큰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쪼조난 정치 안 해요.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 높이 현양해야 되는 거죠. 왜? 백범이 좌우합작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반공주의자였던 이 사람이 그런 당시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럼요. 해방을 위해서 한 거지. 김원봉이 돌아와서 정말 그 밀양에서 고향이 밀양이었는데 엄청난 예우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라에 큰일을 할 사람이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빨갱이 뭐 죄 이런 걸로 끌려가서 친일 악질 경찰 노덕술한테 끌려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유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덕술한테 따귀를 맞았잖아요. 따귀를. 그래서 약상 김원봉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주일을 펑펑 울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일제강정기 시절에도 일본 경찰들한테 잡혔었는데 따귀를 맞은 적은 없다. 고문을 당한 적은 있지만 따귀를 맞은 적은 없다. 그런데 어찌 친일 경찰 노덕술한테 따귀를 맞을 수 있겠냐. 그래서 열받아서 월북한 겁니다. 우리가 월북을 시킨 거예요. 어찌 보면. 당시 나중에 육군에 장군까지 올라간 김창룡 같은 사람들. 또 만주 육사 출신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군에서 방첩대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노덕술 같은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반민특위를 와해시켜 나가면서 친일관료 출신들을 국가 운영에 장악을 하게 하는 것이고 특히나 군대 같은 경우도 독립군 출신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조선, 우리 잘 아시겠지만 군사용어학교 만들어지고 또 경비대 만들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육사로 나가고 군으로 나가게 되는데 독립군 출신들이 그 안으로 진출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다 좌익으로 몰아서 나중에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기간까지는 독립군들이 일부 있었는데 초기에는 이제 군대가 만들어질 때 조선경비대 만들어지고 할 때 그때도 독립군들이 많이 차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친일파 새끼들이 저거 하니까 더러워서 안 가. 이랬는데 이 독립군들의 순수성이 어찌 보면 잘못 판단을 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어쨌든 많이 들어갔는데 대한민국 군대에서 우리 독립군 출신들을 갖다가 다 좌익으로 몰아서 거의 대부분 감옥에 보내거나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친일파 출신들에 의해서 장악이 된 거고 오늘날 이 꼴이 난 거예요. 거기에 핵심 인물이 백선협입니까? 백선협이죠. 백선협. 그 앞에 정일권. 정일권. 정일권, 백선협이 다 만주군관학교 동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경 육군사관학교 5기. 그런데 그 앞에 봉천까지 치면 봉천이 1기부터 4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주 육군사관학교로 치면 9기가 되는 거죠. 백선협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군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이 다 5.16 군사 구태타의 주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박정일을 중심으로 했던 신경 육사 출신들이 거의 다 5.16 군사 구태타로 나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군대가 완전히 지배되는 거죠.